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 지금 저는 타임스퀘어에 나와있고요. 제가 여기서 레이키 보내는 게 로망이었는데 오늘 뉴욕 타임스퀘어 함수판에서 레이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분 정도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不要 탑이. 레이키를 보내드릴게요. 레이키이 보내는 게다. 레이키러가 많이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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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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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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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